하쿠나 마타타 Ain't no peasant craze It means no worries For the rest of your day 오늘 잘하면 마라톤 내 인생의 첫 풀코스 완주가 되는 날씨입니다. 오늘 내 후배 영선이가 이렇게 나의 풀코스 완주를 위해서 도와주셨어요. 저 테이핑 중이에요. 다 테이핑에 плат힌 사준이니 뱉뱉뱉뱉뱉뱈 재키도뱉뱉뱈 여러분들의 스윙을 신장됐다 좋은 팬분들을 중간 살부셨습니다 결국은 지 조혁태의 과광채 옆자리도 안하시고요 자 여성의 큐 와! 불코스 출발! 불코스 마라톤 출발! 천회! 와! 대단하다! 보람에! 봉사마! 감나보무스! 마라톤 클럽 밴드 화이팅! 쇼 마라톤 클럽 화이팅! 화천! 마드로니 화이팅! 안동 감동이노! 요강사 화이팅! 감성! 쪼금 들어? 쪼금 들어? 야! 여기 밑으로는 40초에서 50초 나와! 6초 25초! 딱 좋아! 딱 좋아! 자! 미소통만 주세요! 야! 자! 나중에 이제 짐벌 밀고 뛰시겠네! 멋있잖아! 딱 뛰는 거! 용선이도! 이렇게 잠깐 잠깐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클립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 다시 한 번! 한 번! 안 가 봐야 돼! 아니 아니! 실리가! 하하하하! 한 번 해봐야지! 한 번 해봐야 돼! 이리와, 뱀이 형도! 저 사람들 뭐다? 10키로만 10키로 우리가 풀고 싶은 것은 맨 뒤야? 네, 안 해요 아직 왜 이렇게 길을 트는거야? 해군 어디갔냐? 해군 5키로 많았다. 현재 토탈 6분이 276페이스. 4키로 많았다. 5키로 많았다. 5키로 많았다. 다음 영웅! Shane corp Homura 앞쪽으로, 앞쪽으로 앞쪽으로, 앞쪽으로 앞쪽으로, 앞쪽으로 앞쪽으로, 앞쪽으로 앞쪽으로, 앞쪽으로 두껍만 쳐도 돼? 그럼 앞쪽으로 두껍만 headache 하이 아 좋다 너무 많이 먹으면 배고파는 못 띄니까 지금 하루 이기만 안 늦어가지고 요정도로 쭉 가 요정도로 30킬로만 물겹시다 이제 30킬로부터 하아프를 튄다고 생각해라 그 다음부터 정신력과의 싸움이냐 체력과의 싸움이냐 30킬로 넘어서 물다 물다 30킬로까지는 어떻게 갈수록 30킬로까지는 어떻게 갈수록 근데 30킬로는 이용당이 되겠는데 나도 이용당이 되겠니깐 아 내가 10킬로부터 정말 흘리더라 그니까 나는 또 와가지고 계속 달리기만 했었던 것 같은데 너 엄청 많이 한거야 나 처음에 오브레이드 안 졌어 지금까지 뛴거 내가 오래 뛴거니까 내가 처음부터 기억했거든 지금까지 740킬로 내가 지금까지 유도가 잘 된거에 반이 뭐야 반이 되나? 누적거리는 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과연 풀코스에 그거가 될는지 모르겠지 어쨌든 오늘 내가 풀코스 완주하면 홍당이 완주하면 대균이 영선이 홍당이도 나를 응원하는데 오늘 꼭 완주한다 야 와 이거 두꺼우보다 빈슨이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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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10킬로 합포까지야 뭐 어떻게든 되지 30킬로 이유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유가 마음만 보고 안녕하세요 민준아 너 나 페이스메이커 안해줘 민준이도 만났다 international Ώ 색 우리 택미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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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건 다 먹어야지 아 예 주모 다 먹어요 이곳입니다. 태균아, 고마웠어. 아, 다큐멘터리 찍느냐고 바쁘다. 날씨는 좋다 날씨는 좋다 바나나는 massa 형 가기 두 rotations 검사 30kg omas 여기가 2차 반환점 2차 반환점 2차 반환점 2차 반환점은 2차 반환점 자 2차 반환점 18km 지점입니다 이거 밟아야 되는거야? 뭐 어떻게 하는거야? 아니요 통과하면 돼요 자동이지대니까 자 지금 우리가 20km 정도 왔지? 몇 발 정도 왔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화이팅 현재 25km 지금까지 25km 이상을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 1m 한걸음 한걸음 매 1km 한걸음 한걸음마다 인간유성룡의 신기원을 기록하는 순간입니다 자 25km 지점에서 물 한번 먹고 자 이제 30km 지점입니다 네 인생의 첫 30km 과연 오늘 풀코스 완주를 할 수 있을까요? 아직 12km 남았습니다 아직 12km 남았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가자 마지막 반환점 마지막 반환점 마지막 반환점 돌았습니다 이제부터 완주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반환점 마지막 반환점 다욽 한걸음 한걸음 매일 한걸음 한걸음 내 인생의 첫걸음이다 자 이제 38킬로 남았다 38킬로 이제 4킬로 조금 더 남았습니다 자 좀만 더 힘내자 자 38킬로 이전, 수고하십니다 38킬로 통과,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힘내자 자 드디어 이제 40킬로 지점, 40킬로 지점을 이동하는 순간입니다 자 마지막 2킬로, 2놈 맞습니다, 끝까지 바퀴 내보겠습니다 일단 영상에서 보내기, 40킬로 이동 마크, 뭡니까? 40킬로 통과 41킬로 통과, 자 이제 1킬로 조금 더 남았습니다 파이팅 42킬로 지점, 통과 42킬로 지점, 통과 45킬로 다시 자연아 아빠 완주하는 순간이다 위대성 나 드디어 마라톤 불꽃 완주 직전이야 내 운동장으로 들어간다 자 오렌지점 있습니다 오렌지점 그리고 내 운동장에 따라서 우리의 멤버들을 지지 않게 우리의 멤버들을 지지 않게 우리의 멤버들을 지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